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배웠어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배웠네요.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1년분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6월 2일부터 잔금받으면 1년분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매도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과세표준으로 들어갑니다. 176페이지.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야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은 정부가 결정하네요. 공시가격으로. 그래서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잖아요. 일명 토건주선항. 토, 건, 주, 선항. 토지건축물, 주택, 건축물, 토지.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분 없이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네 글자로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일반건축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래요. 그래서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단,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뭐를 곱한다고 그랬죠? 여덟 글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죠.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한 비율.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 이 비율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선박항공기는 안 붙고요. 낮게 발표하니까. 그래도 토지는 과세표준이 뭐다?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토지건축물은 70%예요. 그러나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뭐다? 60%. 여러분들 기본서 177페이지에 나와 있죠. 꼭대기.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죠. 70%, 70%. 그러나 주택은 몇 프로? 60%. 예를 들어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이다. 그럼 5억이 과세표준이 아니라 60%. 그럼 60% 하면 얼마가 과세표준이 되나요? 3억. 그래서 3억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쓰면 내려갑니다. 종부세는 몇 프로일까요? 종부세. 95죠. 종부세는 그죠. 일률적으로 95. 재산세는 60 또는 70.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종부세든 재산세든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공시가격을 낮춰줍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율로 들어간다. 178페이지. 그래서 세율구조는 뭐하다? 물세인세를 다 쓰죠?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차등비례세율과 초관어진세율. 약자로 뭐하다? 비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같이 쓴다고요? 그리고 표준세율은 항상 탄력세율이죠?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단이 탄력세율은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불가피할 때 불가피할 때 특별한 재정수요나 그 다음 재해 등이 발생으로 재정이 부족하죠? 이럴 때는 특별한 경우 그래서 50%를 가감했으면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계속 5년간 적용한다면 그러면 잘못돼요. 해당 연도만 내년은 내년 가서 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 179페이지 자 일단은 토지 나와있네요. 자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하죠? 세 가지로 하나는 뭐다? 종합합산 하나는 별도합산 하나는 따로따로 분리고하세요. 자 그럼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종합합산 토지 합산하잖아요. 합산하면 토지가액이 높아지죠? 토지가액이 많아지니까 세율은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래서 토지 밑줄 그은 거 있네요. 그래서 자기관할 구역에 나대지 등 투기목적 토지를 갖고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무슨 세율을 곱한다? 초관호진 세율 그 다음 박스 초관호진 세율은 0.2%에서 최대 몇 프로다? 몇 프로? 0.5% 몇 단계? 3단계 그래서 재산세는 그래서 재산세는 1%도 안 돼요. 대부분 1% 미만이니까 투기목적이라도 재산세는 세금이 별로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배우는 과정에서 많이 나온다. 별도보다는 별도보다는 그래서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 일명 종 2, 5 몇 단계? 3단계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사업용 통이죠? 별도 합산도 사업용 땅 0.2에서 최대 몇 프로? 0.4 역시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그래서 자기 관할 별도 합산 토지가 여러 개 있으면 거기 밑줄 그었죠?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다. 합하면은 토지가액이 높아지네. 그럼 세율도 높여야죠? 초과 누리를 씁니다. 자 넘기면 꼭대기 1,000분의 2에서 최대 1,000분의 4 몇 단계다? 3단계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암기해야죠? 종 2, 5 별 2, 4 3단계 자 그 다음 분리로 갑니다. 그 다음은 분리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왜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법의 비례세율로 돼 있으므로 그래서 농지 나왔네요. 그래서 농지는 과세표준의 몇 프로? 0.07% 1,000분의 0.7 그래서 관할 구역 안에 분리대상 토지가 여러 개 있더라도 합산을 안 해요. 그래서 밑줄 그은 거 있네요.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계산합니다. 따로따로. 그 다음 공장용지 주택산업 공급 목지는 1,000분의 2 0.2% 일명 영이야 공장가자 그리고 사치는 무조건 4% 자 이렇게 과세표준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한다. 물건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차등 비례세율이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가 끝났고 그 다음은 뭘로 들어간다?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과세표준에 뭐다? 0.25% 천분비로 천분의 2.5 그러나 2번 사치 사치성 건축물하고 있어 항상 세 번 문제를 풀 때는 토지를 물어보는지 건축물을 물어보는지 주택을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사치성 건축물은 무조건 투기 목적 기 아니라 고율 분리 4%짜리에요. 사치성은 무조건 4% 근데 3번은 뭐다? 건축물이 C입니다. C 주거지역 안에 공장용 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죠? 오염을 배출하니까 2배로 과세합니다. 뭐의 2배? 0.25의 2배 천분의 5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과세표준에 0.25 사치성 건축물은 무조건 4% C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의 공장 땅이 아니라 오염을 배출하니까 0.25의 2배 몇 프로가 된다? 0.5% 역시 차 등 비례세율을 쓰네요. 1번, 2번, 3번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이에요. 오른쪽 별표시 딱 하고요. 그래서 주택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 별장 주택과 나머지 2회로 구분합니다. 별장은 무조건 4% 나머지 2회 주택은 초관우진 세율로 가죠? 0.1에서 0.4 2회는 몇 단계다? 4단계 그래서 181쪽 별장은 무조건 4% 별장도 주택이에요. 주택이지만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돼서 4% 그래서 2번 별장 이외에 그 바퀴 주택은 초관우진 항상 주택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한다? 구분 계산 안 한다?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공시가격을 발표하죠?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이 가액을 합판 합판 그래서 과세표준의 초관우진을 곱한다. 그래서 1,000분의 1에서 최대 뭐다? 1,000분의 4까지가 되겠네요. 1,000분의 4 이렇게 해서 별장 4%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의할 것은 고급주택이에요. 고급주택은 4%다 그러면 큰일 나 일반주택처럼 계산합니다. 이유는 뭐다? 종부세로 넘어가야 돼요. 별장은 4%로 과세했으므로 높은 세율 재산세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주택은 종부세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고급주택도 일반주택처럼 계산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틀려야 오로지 별장만 나머지는 초관 누진으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4번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했다. 주택은 물세예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주택별로 우리가 여러 개 재산을 갖고 있을 때 합산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나머지는 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물세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상가별로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 별 딱 붙이고 1인이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그 주택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주택마다 주택별로 세액을 계산해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합치면 총세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도 중요합니다. 주택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밑에 제일 밑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절대 구분 계산하면 안 돼요. 합산한 과세 표준에 무슨 세율을 곱한다? 누진 세율을 곱한다. 자, 그 다음 다가구 자, 다가구는 건축법상은 단독이에요. 세법은 공동주택으로 본다. 왜? 하나로 보면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몇 개로 본다? 일, 구의 주택으로 본다. 여러 개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땅도 부속 토지도 안 분해야죠? 원룸이 아홉 개야. 다 구분됐잖아. 그건 아홉 개 따로따로 세금 계산해. 합쳐서 전체 세금이 나오고 그건 원룸이 아홉 개면 밑에 부속 토지도 나눠야죠?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 기준점은 뭐다? 면적 비율로 안 분 각각 나눈다. 자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다 구분됐죠? 출입문이 별도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하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진 세율이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 이거는 서민들이 살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보면 뭐다? 공급부족 탓세 공급부족이 일어나. 건설업자가 안 짓잖아요. 팔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한다. 19, 19, 19, 19. 그럼 아홉 개가 되는 거예요. 아홉 개가 그럼 부속토지도 어떻게 나눠야 돼? 9분의 1로. 그래서 항상 부속토지를 나눌 때의 기준은 뭐다? 위에 면적 비율로 안 분 나눈다. 뭐에 속으면 안 돼요? 시가표전액 비율.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전액 비율이지만 부속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부속토지 크기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도 그리고 고급주택 자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는 일반주택처럼 계산해요.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대한 별도로 중과하지 않는다. 이유는 종부세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박스 세율을 물어볼 때 주택은 무조건 초과 누진 별장은 비례세율 과세하는 방법은 주택이든 별장이든 토지건물을 합쳐서 주택별로 별장별로 그래서 별장은 과세 방법이 주택과 똑같아요. 여러 개를 갖고 있다. 주택별로 별장주택도 여러 개를 갖고 있다.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주택은 원칙이 뭐다. 토지건물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해서 토지건물을 합산하고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따로따로 주택별로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값돌이가 주택이 두 구에요.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그럼 이거는 3억짜리야. 얘는 5억짜리야.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주택별로 합산하면 주거생활 목적이므로 세금이 많이 나와. 따로따로 그럼 3억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쳐서 5억은 어떻게 계산했다? 토지건물을 합쳐서 계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선박 항공기는 참고로만 알아두어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고급선박은 5% 일반선박은 3% 항공기는 고급일반이 없다. 다 천 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표준세율이다. 그 다음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과세율 과밀억제권 수도권이죠? 과밀억제권의 뭐다? 공장을 신증설했다. 취득세는 두 배잖아요.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다섯 배로 중과한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의 공장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물 그래서 공장 신증서를 해당하는 게 그 건축물의 토지가 아니라 그럼 건축물은 아까 025라고 그랬죠? 여기에 몇 배? 다섯 배. 025에 다섯 배니까 1.25% 그래서 중과세는 몇 년간만 한다? 5년간 이렇게 5년간 0.25에 다섯 배요? 다섯 배에 단 도시형 업종은 중과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세율은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건축물은 025 사치성 건축물은 4% 시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오염물을 배출하죠? 2에 2배 0.5 단 중과세는 과밀억제권 소득권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은 인구 중과가 되니까 025에 몇 배? 다섯 배 5년간 단 도시형 업종은 중과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게 중과세율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한 게 183쪽에 박스로 정리 딱 돼 있네요. 딱 돼 있잖아. 지금까지 한 거. 가운데 주택만 봐요. 자 주택은 별장과 2회로 나눈다. 주택은 4% 2회의 주택은 0.1 에서 0.4 4단계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1주택자는 개정법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개정법을 간략하게 간략하게 이제 본강의가 진도가 끝나면 간략하게 개정법만 모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축물 나왔잖아. 건축물은 0이요 1,000분의 2.5 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0,25의 2배 1,000분의 5 그 다음 사치는 무조건 4% 자 중과세율 딱 하나 있죠. 과밀 억제 구란에서 공장 신증서를 말할 때 건축물 건축물 0,25의 5배 5년간 그럼 0,25의 5배니까 1.5 그럼 이 표를 보면서 딱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소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는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종합합산 하나는 별도합산 하나는 별장을 뺀 주택 그래서 3단계 3단계 4단계 나머지는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별표시해야 돼요. 종합합산 초간호진 별도합산 초간호진 별장을 제외한 모든 주택 초간호진 3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을 찾아라 그러면 종합합산 별도합산 별장을 뺀 주택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종합부동산 수업때도 배우겠죠. 종부세로 넘어가는 재산은 누진세율만 종부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별장을 뺀 주택은 일정가익을 초과할 때는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 세를 납부 하겠죠. 자 넘어가죠. 자 184쪽은 용어정리자 도시지역분은 우리가 기초에서 뭐를 배웠어요? 기초에서 재산세다. 1차적으로 뭐를 계산합니까? 재산세 100만원 그리고 이 부동산이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따로 뭐를 계산해?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을 계산합니다. 20만원 그러면 원래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면 납세자가 불편하죠? 합쳐서 재산세는 얼마가 된다? 120만원 왜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세율이 다르니까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재산세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제일 밑에 양과로 2번 제일 밑에 나왔죠? 지방자치단체원 조례가정은 음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이 있다는 거죠? 1의 세액과 2의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1번이 재산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2번이 뭐다? 114 세율 이게 뭐다? 도시지역분 그래서 합쳐서 고지서가 120만원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은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이 끝났네요. 세율이를 곱하면 이제 뭐가 나와? 산출세액. 이거를 무슨 징수합니까? 보통 징수. 정부가 계산해서 고지 나쁘죠? 그래도 꼭대기. 과세 기준일은 항상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소유자가 1년 치를 다 내는 거죠? 그리고 2번은 별표시. 이렇게 정부가 과표와 세익을 계산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납기. 납부 기간의 약자다. 항상 납부 기간은 약 보름이에요. 그래도 토지는 9월 16일. 건축물은 7월 16일.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다? 합산하니까 늦어져. 건축물은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빠르게. 그리고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치죠? 항상 주택 그 자체는 토지 건물을 합칩니다. 합쳐서 공시가격을 합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두 번 날라온다.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다만 얼마이야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달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20만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주택에만 그래서 주택은 원칙이 2분의 1 2분의 1 단 20만원 이하는 2분의 1 2분의 1 보낼 수도 있고 한꺼번에 어떻게 한다.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선박 항공기는 합산을 안 하니까 7월이고 반드시 납기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정기불입니다. 자 그 다음 수시분 어떨 때 세금을 수시로 고지서가 날라올까요? 거기 누락 위법 차고 이럴 때 모든 세금은 마지막 줄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자 박스 그림으로 딱 정리해야 되겠네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그래서 주택분은 2분의 1 2분의 1 단 화살표 20만원 이하는 일시 한꺼번에 7월달에 그리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토지가 9월이에요. 토지가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은 납계가 다르다. 자 넘어가 볼까요? 186페이지 납세지 항상 세금 납부는 어디에 할까요? 소재지 시군구에서 걷어가는 거죠? 다 소재지 소재지 다 소재지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세금은 물건 소재지에 들어가야 지자체에서 사용하네요. 자 3번 징수 방법 때가 되면 정부가 고지 납부하죠? 보통 징수 자 그럼 보통 징수하려면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죠? 그래도 고지서는 납기계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5일 전 그래서 이 납세 절차에서 숫자가 두 가지가 나와요. 숫자가 5일 10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5일은 과세권자 정부 과세권자와 관련된 숫자고 10일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라고요. 그래서 5일입니다. 납세 고지서는 과세권자가 보내죠. 왜 5일이야? 5일이면 자기관할 자기관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다 도착할 수 있어요. 5일 그래서 1번에 1번에 5일 그리고 2번은 뭐다.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 별도 분리로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 부모자료 합산하여 세율을 산책을 한다.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토지는 3번입니다. 무조건 한 장이다. 원래는 3장이죠. 분리별도 종합 불편하니까 토지는 무조건 한 장 나머지는 뭐다. 각각 구분해서 따로따로 종류별로 고지서를 보낸다. 그래서 토지는 무조건 한 장이에요. 각각 한 장이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다음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얼마 미만 2천원 미만 미만이 미만 2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2천원부터는 징수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 징수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출발하겠습니다.